입력 2019.01-2322-39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이 2019 afc 아시안컵 8강전일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3일 현 지시관 아랍에미리트두 바이 후마이드 알타이어 스타디움에서 공식훈 면을 가졌다 훈련을 펼치는 베트남 선수단의 모습 두바이 아랍에리 미트는 허상욱 기자 wok골백 yes portschosun.com 2019년 1월 23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이 2019 afc 아시안컵 8강전일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3일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두 바이 후마이드 알타이어 스타디움에서 공식훈련을 가졌다 훈련을 펼치는 베트남 선수단의 모습 두바이 아랍에리 미트는 허. 점령 1.23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 공공원 판매 그랜드캐 연출학대 학생 끔찍한 현장 영상 이웃니. 수중분만 현장 딸이 탯줄 잘라 손에 진초호 아직 소파만 35. 공공만원 비키니 등반가 조난됐다 시신으로 발견 카피릭. HTS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